오늘의 한문, 오늘은 명심보관부행편을 해설합니다. 현 부는 어질 현, 매너리 부, 여기 쓰는 아내 부, 어진 아내는 영 부기하고 하여검령, 지하비부, 기할기, 남편을 기하게 하고 영 부는 아첨할령, 여기서는 간사할령, 여자아내부 간사한 아내는 영 부천이니라 하여검령, 지하비부, 천할천, 남편을 천하게 한다 가유 현 처면, 집가, 이슬류, 어질현 아내 처,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부부조 형한이라 지하비부, 아닐불, 만날조, 가로행, 여기서는 뜻밖행, 재앙화, 남편이 뜻밖의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현부는 어질현, 아내부, 어진 아내는 화육친하고 화활화, 여선육, 친할친, 여기서는 친척친 육친은 부모, 형제, 처자를 가리킵니다 어진 아내는 육친을 하목하게 하고 영 부는 간사할령, 아내부, 간사한 아내는 파육친이니라 깨뜨릴 파, 여선육, 친척친, 친척의 하목을 깨뜨린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부는 어진 아내는 영부귀하고 남편을 귀하게 하고 영부는 간사한 아내는 영부천이니라 남편을 천하게 한다 가유행처면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부부조 행안이라 남편이 뜻밖의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현부는 어진 아내는 화육친하고 친척을 하목하게 하고 영부는 간사한 아내는 파육친이니라 친척의 하목을 깨뜨린다 감사합니다